수납 피일! 수납 피일! 수납 피일인데? 수납 피일 어떻게 하나 있었어? 수납 피일 적금공사 파트도 못 참고 오늘 모니도 안 되고, 아무때도 모니도 안 되고 옆 라이브 차우드 다 본 적도 있으면 혼자 볼 것 같아 걔네 털모니에요? 꼭 돌려도 돼 이런거죠 5대 세이브 말렸다 천천히 이제 와야겠다 이제 천천히 밥일 접합 1창띵 하나 역전방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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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확인 차트 안나왔다 차트 없어요? 이거 개피 개피 어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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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면 개피 싹살할게 나이스 나이스 어디서 들어온지 모를거에요 셔터에서 하는지 셔터 한번 찌르고 뺨 1창에 2뽀 1창에 2뽀 2개 온다 셔터 3뽀 3박 셔터 연마 하나 1,2,2,3,4 셔터 1뽀 좁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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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쪽 상롤 뺐어요 좁 적빙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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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큰디 조심 큰디 조심 자 다시 큰디 저도 상결 뺐어요 안아도 돼 안아도 돼 나 작대 왔다 빨리 가봐 한 명 더 오는 거 아니야? 그냥 바로 내가 할게 쑥쑥 가자 쑥쑥 갑니다 적빼 적빼 하나 적빼 하나 장먹었다 옆서내려 옆서나 옆밖에 삥디게 설중 설중 나 작대 나 뒤치게 볼게 상원이 나오는거 봐줘 옆두리 옆두리 좌푸들 조심해 이거 봐줘 봐 호가나 호가나 아 뭐야 해차 안받았어 안 돼 나도 펜이 없어 아 이거 아깝다 아 니가 올라가라 오케이 2번차 현무 하나 대비 삽타 대비 삽타 1창에 노일비 하나 저쪽 핀드게 상먹었다 아 확인 저 돌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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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돌릴게요 짝디 뒤치기 제가 볼게요 뒤치기 적배 연막 있어 적배 연막 하나다 포거 없어 포거 설해봐 설해봐 이거 뒤치기 두 명 보면 안 두 명 봐야 될 것 같은데 창문 조심해 그냥 안전하게 볼게요 뒤치기 오는거만 체크하게 적배 둘 적배 둘 적배 둘 적배 스나 하나 적배 스나 하나 나 짱 고비하나 나이스 어 전방수 아 개타 아 시간 둘나 안됐구나 아 아깝다 응 그렇게 좀만 해봐 아니 본사람만 하자 미션 실버 몬이 되는 것만 해줘 죽은 사람들을 오케이 오케이 그리고 민혁이가 좀만 천천히 해봐 지금 좀나 빨라 템포가 우리팀 형 뭐하는지 몰라 1창 B 하나 나갈 수 없어 이번엔 천천히 한번 저 큰 뒤에 한번 붙어 드릴게요 분량이 큰 통 잡았다 시간 좀 쓰죠 이번에 옆전방 수납 많이 나온다 형 어 어디 수났다 저 일단 연막이랑 B 하나 있어요 나 삥죽이 있다 1창 노릇빙도 가능함 또 안나왔어요 어 야 삥박 소리 네 삥박 소리 났다 일단 셔터 연막 하나 아 옆에서 한번 잡아 옆전방이다 옆전방이다 셔터 연막 하나 저 큰 뒤에 확인 저 이거 1창 노릇빙 하나 깎게요 네 옆깎게 나 옆깎게 딱 다시 다시 1창 노릇빙 하나 하나 깎음 깎음 이거 흔들릴 때 딱 들어가 2층 지나 옆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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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2번창 포AN 하나 2번창 포ANT 하나 100% 패스 적배 0개 셔터 하나 셔터 하나 서뢰도 돼 cellphone everybody 나 옆에 censorship 적배 reduce 적배 reduce нужно 되는데 같이 찔러줘요 적배두 저 뭐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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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whereas 좀 깎거든요 그치 차 하나 나이스다 옆 내 кру 5위 갑시다 계속 안전하게 안전하게 나 이번에 깔고 이번에 초반비 안 깔까요? 나중에 깔게 저는 처음에 큰딛 체크 옆 전방 조심 폭 조심해라 옆에서 폭 옆에서 폭 옆에 다 썼어요 안전하게 천천히 하죠 네 스나 나오는거 조심 적배 스나 셔터홀 한번 갈까? 저 삥대기 내가 반쇄에 있을게요 저 스나까지 다 먹이는 삥 갈게요 자 삥 깝니다 삥 하나 삥두개 삥두개 닭가스 닭가스 다 먹는거 다 먹는거 고고고 설대포 까 설대포 나이친 나이친 내이친 나이친 내이친 옆은 내가 볼게 확인하긴 아 개미갔다 제이워 양마니 이친 저 이친 저 이친 저 라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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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큰 중간만 봐줘요 큰 중간만 큰 중간만 봐주면 돼 아 쓰나 쓰나 2층 2층 아 진짜 이거 아깝다 갈까 나 멘탈 나간다 이거 브리핑 죽은 사람 하지마 제발 멘탈 손맡겨질거 같다 이게 참 피하나 죽은 사람은 하지말라고 너 운이 되는건 말이죠 나 옆 옆 가면 안되나 저 셔터 염마 까고 1창 노릴빛 하나 까 드릴게요 1창 노릴빛 하나 저 작디 갑니다 작디 엘빡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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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나 가는 중 가는 중 가는 중 셔터 하나 나간다 셔터 엘빡 셔터 엘빡 셔터 엘빡 셔터 엘빡 저 작디 여빼 셔터 엘빡 저 작디 적디 아 바로 설 붙는거지 지금 셔터 엘빡 왼쪽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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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암관 양반이 나이스 아 나이스 나이스 옆전방 포가나 폭 나온다 폭 야 이거 큰사다 어 큰사다 지금 이거 산걸 셔터에 한 번 갈 테니까 딱 한 방에 가자 저도 큰사는 적 셔터 피니깐 딱 한 방에 가자 그냥 왔다 피니깐 적배 베이비 내 혼자다 이거 내가 이거 단설대가 설 때 폭할 테니까 그냥 한 방에 가자 이거 여기 있다 여기 있다 가자 가자 적배 스납 스납 피일 스납 피일인데? 스납 피일 적배 스납 피일 어어 스납 피일 싱터 피한 스키 적배 스납 피일 적대 스납 피일 적대 스납 피일이고 짝대 하나 다 왔었어요 짝대 피한 그 종일 근데 이거 전날 돌려도 될 듯 저기 짝퉁 말고는 모니 되는 게 없다 짝대 나셨다고요? 예 어디로 갔는지 모르겠고 짜가 모니에요? 아니요. 아니요. 그거 지금 거 3인칭 봤어요. 2인칭 봤어요. 이거 계기는 Q1이거든요. 얘네 4번 모니도 안 되고 아무 데도 모니 안 돼. 옆 라인칭 4번. 적혀있으면 혼자 볼 거 같아. 3장도 조심. 2인칭. 잘했어. 나이스. 걔네 8번이에요. 또 돌려도 돼. 1인칭. 짧다. 1인칭. 나이스. 5대1에 맞습니다. 5대1세이브. 말렸다. 1개고 가자. 1차 핏하고, 1개고 가자. 1차 핏감. 바로 먹는 거죠. 깐어요 깐어요. 안쪽이. 나 핌. 나 핌 먹었다. 이빙하나. 끈중아 끈중아 빼. 빼 빼 빼 빼 모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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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옆 개시피 옆 개피 옆 개피 하나 아니 삑.. 뭐 내가 먹었어 이게 제가 이 기고 가면 제가 늦어요 아 이거 천천히 했더니 터지고 갔어요 일단 따자 나 큰 통 바로 네 따라왔대 1창에 뛰어나 스나까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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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붙어쓰 찌는거지 잠깐만요 나이스 됐다 됐다 저 셔터 연마 깔게요 이거 1창 도지빙 까줄게요 옆깔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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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7차 개피하니 머시 적배하나 갔어요 적배하나 큰중간 고 양몬 나이스 아 뒤뒤 뒤뒤 바로 뒤뒤 오우 오우 마이 마이 아 이거 엘바퀴 개빠네 무척 방어 갑시다 적군의 파괴 공작에 위치 인행길고 내가 옆깔다 내가 연마 뭐야 이거 연마 아 나 연마 잘못 깠다 깠어 깠어 시작할 때 옆깔다 내가 연마 먼저 연마 큰통수야 큰통수야 올베서 보면 내가 힘들다 참고로 그냥 큰통수 나왔대 응 삼갈차지에 베이지 진짜 야 나 천장 갈게 나 천장 간다 그냥 야 큰통 보지마 큰통 보지마 큰통 보지마 아 큰통 보지마 보지완나니까 아 아 아 짝지 하나 더 아 아 아 이거 개인 나갔다 제이과이어시 짝지 완전 모니 짝 몇 명이야? 짝지 한 명 짝지 한 명 짝지 짝지 둘 짝지 둘 승하 돌기야 승하 창문에 짝지 박스 이거 큰 방 조심해 문 사이에 승하 혼자야 와 베이비 개피 짝 들어온다 이제 짝지 제이과이어시 어 도겸어치 가 대피인 줄 아는다 대피인 줄 아는다 어디서 걸져? 졌다 오지마 형 살아만 있어 졌다만 졌다만 내가 연막 계속 무리하다가 그냥 쉽게 이길 바래 반샷이나 피해 나이스 옆만 찍어주세요 지랄간데 진짜 작은 작업 조심 오케이 잡기 잡았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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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잡고 17차 개피 야 잡댄 소리 났다 너 무리하지마 몰이 될려나? 계장님 딜러도 돼요? 저 몰이 잡게 나 반샷 보고 있다 해줘서 도니 잡티 창 하나 잡티 창 하나 뗀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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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쓰나 옆폭 쓰나 옆폭 잡티 둘이야 둘 계속 둘 쓰나 문사에 피 짜관 들어갔다 도기업 들어갔다 창문 뜨나 도기업 들어갔다 도기업 양만이 도기업 양만이 바로 밑에 나이스 아군이 승리하셨습니다 이기자 도달 오일고 와우 이만하네 애들 쓰시네 폭바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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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딱지 발랐다 자 이번에 큰통 빼고 셔프 안보여 안왔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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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보여 안보여 자 큰통 큰통 안보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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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계속 계속 안보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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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삥 두개 했거든 영사가 셔프 땡겨줘 저 이거 작티 삥 한번 까줄게 붙어봐봐 붙어봐봐 붙어봐 나 울베 삥 하나 나 차디폭 까줄게 차디폭 하나 차디폭 두개 나이스 옆간다 야 찬물 나이스 빼 빼 빼 빼 옆없어 단서조심 단서조심 상걸이 애구발 아니야 방금 아 나이스 개꿀 아 정신 들기 시작한다 가자 이기자 야 옆빙 왜 안까 야 옆빙 왜 안까 나도 빼 빼 빼 잡았다 철도 안왔다 철도 안왔다 철도 안왔다 철도 안왔다 철도 안왔다 철도 구핑하나 철도 구핑하나 나 울베 대구에 수납까지 있었다 네 상걸에서 옆으로 갔어요 가지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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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도격이 안녕 어디 문이 돼 문이 안돼 한 문으로 석팔이 수납까지 있었다 나 울베 나 울베 저 옆 볼게요 울베 수납 받을게요 다시 천장 갈게 어 개구미 소리 반샷들이 셔토 조심 어 이거 큰 올 수도 있겠다 큰 둘 조심 개구미 소리 개구미 소리 개구미 소리 반샷가겠다 반샷 개구미 쪽 둘 큰 통 하나에 개구 아래 둘 조심 나이스 큰 통짤 셔토 오빈 왔다 셔토 조심 셔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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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개미 개미 나 뺐 나 뺐 안썽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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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스 개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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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니 개피다 니 개피야 니 개피 나이스 개피인데 막 나오는데 안전하게 보 오케이 나이스 조선은 안썽 개피하는 날 큰 통짤 한 번만 큰 통짤 한 번만 한 발쪽은 빼줘 자 조심해 네 이 거 아이템 없이 찌르는 거 조심하자 나 옆본다 셔토 얼마 없거든 반샷이 하나 딴 지어주세요 옆올게 나 네 큰 통에서 깜짝돼있다 나 짝띠 있다 짝통에서 온다고? 짝통 발랐다 짝띠 모이는거 조심 어 뽀뽀 짝띠 바라나 나이스 자 보고있어요 샷탑팽 안왔어 샷탑팽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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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문사있으나 나 들어오는거같이 올게 네 들어왔다 아 괜히 쐈다 둘 짝무니 베이비랑 17차 개핀거 같은데 적게 하나갔어 울베 하나 울베 찌르렀 옆으로 하나 옆으로 하나 옆으로 하나 나이스 우리 마핀 깠세요 일단 딱 들어가서 오른쪽 딱 들어가서 오른쪽 하나 설대랑 들어가서 오른쪽 에헤이 아깝다 에헤이 아깝다 한 번 조심해 하이킹 오이 가면 이겨요 상원이 안전하게 봐봐 저 큰디 한번 붙을게요 나 울베로 옆봐주셔도 될 듯 내가 아파보지 저 큰통 더블 안보였어 안보였어 뭐야 짝 들어오면 그냥 내줘 맞핀치고 들어가게 뭐있는거죠? 짝대수나 짝대수나 또 큰 상구도 둘이 있을거야 계속 짝대수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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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냥 내줘요 짝대수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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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숟가락 생대수나 습니까 등항 큰ißlab 진 걸 상굴 에 베이 Fore casos 혼자 갑니다 큰틋한걸 자 작대에 포가나 안보였어 일단 작대 안보여 얘네도 쎄는 발 나는데? 작이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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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 작대로 야 우리 너무 멀다 지금 마핀 깎게 작은 마핀 하나 둘 샤드에 포가나 꼭두게 세명 같이 갑시다 고고고고고고 아이 가세요 나이스 이거 한번 더 해볼게 한 번 더 큰티 나갈때 나이스 타이밍 이번에 큰통 세포 오케오케오케 패스 스나님이 상원이 안전하게 하고 그냥 내줘 작 석포만 까주라 제가 여기 왼쪽 파파 작업 안한다 근데 올수도 있겠다 그냥 찌르는거 몰라 나 스나만 볼거야 왼쪽 붙어서 오는거 몰라 왼쪽은 어떻게든 잡을게요 다홀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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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 마핀 저도 삥있거든요 나도 준비 간다 자 삥 하나 삥 두개 삥 두개 짝대서 울삥 다홀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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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스다 나이스 1점만 더 기본 포즈 갈게요 네 기본 하자 이거 무조건 짝도질 나는거 같은데 지금 입안에 큰 도시네 입안에 큰 도시네 막자 막자 짝대 소리 난다 다홀벨 빠른거 조심 나 울벨 어 울벨 삥이 조심 그 컨텐츠 했다 연마 안하다 응 있었어 이제 또 돌리는거 조심 베이비 하나 자 엘박빙 두개 네 안 들어왔어 작대 연마 하나 더 접대형 네 셔터를 좀 해 네 야 니 이거 셔터 2층에서 볼게요 옆암 찍어요 네 야 반셔순아 반셔순아 했다 다시 이거 또 시간 쓴다 이거 푸는거 조심해야돼 나 산걸 포관아 셔터 봐줘 나 다시 울벨 작대 있어요 지금 하나 작대에서는 일부러 발소리내주거든요 선걸토리 쫙 들어올라 한다 안 들어왔어 안 들어왔어 짝팀 수납까지 엘파핀 까고 옆잡을라는거 같아요 폭간다 이거 나 들어오는것만 짜줄게 들어오는것만 맞춰줌 오케이 힘성 없어 큰도 무리하지마요 큰올벨에서 바로 고핀 까줘 짝팀 수납 또 짝팀 수납 확인 나 베이스있는거 확인했다 컨텐츠 하는거 컨텐츠 그럼 울벨 핀 까겠다 울벨 핀 까면은 포가나 상무수나 핀 상무수나 핀 상무수나 핀 작대 아직 있어 뚝배기 맞췄다 네 한거 한거 오케이 유리해 유리해 유리해요 상무수나 핀 상무수나 핀 네 보인건 하나 네 보인건 하나 네 두 명 맞췄요 네 두 명 맞췄요 상무수나 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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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울베 울베 빨리 형 옆나오는거 봐줘요 옆나오는거 봐줘요 울베 완전 울베 짜간 하나 나 여기 깎게 설만 나올게 나이스다 짜간 아 나이스 야 이게 또 여기까지 울베 잘